1. 3. 4. 5. 5. 안녕! 유키와서 인사라도 할래?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입술을 안 발랐기 때문에 그렇다만 저희는 오늘 인기가요 막방을 하러 왔고요 오늘의 컨셉은 핑크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의 좀비 활동에 그냥 딱 맞춤표를 찍는 날인데 일단 속상하기도 하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하여튼 좀비, 인가, 막방, 비하인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은 멤버들의 포인트를 하나씩 집으면서 다녀볼게요 이 귀여운 길을 하나 더 단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바로 제 짝꿍 이레이입니다 냥냥냥 오늘 아주 초 큐티큐티한 분이신데요 이따가 아주 그냥 귀여움을 이 카메라에 많이 많이 담아주시길 바랄게요 얍! 이 꼬리의 주인공은요 이 꼬리의 주인공은요 이 꼬리의 주인공은요 누구게요? 바로바로 유키지롱 유키는 오늘 토끼 꼬리를 달았어요 맞아요 귀엽죠? 오늘 깡총깡총 걸어다니는 걸로 해요 하이 그럼 이분은요 모르시겠죠? 길이가 아예 달라졌거든요 궁금하지? 롱요 아리아나 도란네로 오늘 도른 미모를 제가 오늘 찍어드릴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이 손의 주인공은요 우리 큐티 뽀짝지입니다 저는 바로 큐 뽀짝지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그리고 포인트 하나 더 있어요 짜자잔 짜자잔 귀여운 털리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머리도 오늘 귀엽게 붙였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저희의 수안이 짜잔 수안이의 엉덩이가 여기로 가있네요 맞아요 제 엉덩이로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예쁜 거 달고 있다가 카메라에 자랑 좀 해주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이거는 누가 봐도 알겠죠? 고은언니에요 카메라가 이렇게 가까워 본 적은 또 처음이에요 어 네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으셨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어떠게 생각하세요? 예뻐요 채인씨 원래 이렇게 찍으시는 편이군요 아주 그냥 조개가 애교를 아주 한가득 다섯 번이나 흘리고 갔네요 맞아요 조개 입 벌리느라 혼났어요 눈 건조하신가 봐요 아뇨아뇨 윙크에요 아 네네 저는요 네 누가 봐도 저죠 채인입니다 네 제 오늘 포인트는 페이스 페인팅인데요 반대쪽에 고은언니 적을 생각은 안 하셨나봐요 어 그러면은 너무 과해질까봐요 생각을 했는데 못 적었어요 변명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무슨 컨셉이냐면요 여러분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세요 좋습니다 바닷속 거북이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 만두를 먹고있는 고은언니와 유키를 먹고있는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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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찍힐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찍어볼래? 찍히나? 거울샷은 이게 반사가 돼서 안 나오는데 이거 나올 것 같지 않아 반사 지금이 반사 한답 저희가 좀비 폴라로이드 앨범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일회사진이 지금 한 300장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 채인이가 찍었음 맞습니다 다 제가 자진대수 찍은 거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카메라가 나왔네요 아 여기 소루빵이 있네 아 무슨 맛이던가요 당근 당근맛 당신 근처에 따뜻한 직거래 당근마켓 아 팔이 부러질 것 같다는 이래를 대신해요 근데 방금 또는 이 각도가 이쁘게 나오는 꽤나 잘 받는 각도에요 우와 반짝반짝거리고 우와 이래야 가은언니 카메라가 어떻게 나와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고 뽀얗게 여러분도 그거 아나요? 기영이의 바나나 기영아 바나나 맛이 어때? 뜨거운 포근하고 아카시아 꽃향이 나고 네 저희가 지금 카메라 리허설까지 다 끝났고요 네 3방이 남았습니다 맞아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이대로 좀비? 응 공부됩니다 좀비 하지마 하지마 좀비 오늘 유키씨 의상이 약간 하이틴 리더같은 맞아요 하이틴 빌런 삼총사 중에서 리더 킹카 킹카 그래 헬로 어머머 너 진짜 암기 꽁언언언니는 약간 공부를 하는 킹카 느낌이고요 우시언니는 공부를 하지 않는 킹카 느낌입니다 그거를 보고 있는 막내도 막내도 언니 오늘 진짜 약간 유치원에 다닐 것 같은 애기는 하던데 수안이 언니 이레야 오오 네 언니 처음으로 불러봤다 그녀 이름 숫자를 숫자가 아니구나 숫자가 아니구나 두자구나 레야가 이제 이름인거지 레야 레야 이슈고요 우리 막내도 진주가 굉장히 많다고요 맞아요 진주가 투성이입니다 언니도 귀에 지주 귀걸이 했네요 진주 귀걸이 언니 목걸이도 했네요 진주 목걸이 그리고 언니가 왔습니다 안녕 언니 앙고라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 하복에도 많아서 실제로 좋아요 근데 잘 어울려요 언니가 흰색 앙고라는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막내의 얘기에 귀를 기울겠다는 뜻이에요 좋아 너 이거 맘에 들지 아 저 이거 맘에 들어 했었어요. 막상 끼고 이제 차에서 내리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약간, 약간 나는 이제 성인. 부끄러워? 약간 부끄러움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약간 뻔뻔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화이팅! 나는 지금 리액션봇을 데리고 비하인드를 찍으러 왔어. 여긴 내 리액션봇이고 내 세포야. 반말 컨셉이야. 이번에 우리 멤버들 너무 잘한 것 같아. 플로리드 덕분에 커리어 하이도 찍어보고 뭔가 여러모로 좋은 소식도 많았어서 그리고 이번엔 좀 더 빨리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기다리는 거 힘드니까. 오늘 난 눈으로 노래할 거야. 좀비 안녕. 아니야, 가지 마. 아니야, 잘 가. 아니야, 가지 마. 아니야, 잘 가. 아니야, 가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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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방 끝. 저희 생방 끝났어요. 오늘 특별히 생방이라고 저 인이어 두 개 다 끼고 했는데 너무 신났어요. 진짜요? 기타 샀렐라. 안녕하세요, 퍼플키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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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소를 옮겨봤는데 어떤가요? 어떤가요? 뽀뽀 날리기 하자. 뽀뽀 날리기. 아니, 저는. 날리기요? 뽀뽀 날리기? 뽀뽀 날리기. 하나, 둘, 셋. 번지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뽀뽀, 플로리 아파요. 아, 죄송해요. 뽀뽀로 아픈 기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똑똑한데? 어, 그거 하면 안 돼요? 오랜만에? 5, 6, 7, 4. 하트를 두 배로 먹어. 하트를 세 배로 먹어. 뽀롱. 뽀롱. 음람람리. 하트 받을 사람. 뽀뽀 받을 사람. 뽀뽀 받을 사람. 빵이야. 수고 받아라. 안녕. 스테인더 ... 남은 미션 Short Page 10 드라마 grad em transparent. 모두 가능합니다. 10분 컵이 마음에ystem 쓰지 못합니다.